자 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요 고에 대한 버전을 잠깐 볼게요 고에 대한 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면 고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c드라이브 루트에다가 고랭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가지 소스 코드를 작성해 줄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폴더에다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코드 닷 명령을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헬로고라고 이제 만약에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헬로우 월드라 월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다 하시죠 고 언어는 이제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했을 때 고라는 이름의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자 고라는 이름의 확장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요 고 언어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의 시작 지점 뭐 대부분의 모든 이제 그 언어들의 특징이 메인이란 이름의 펑션 메인이란 이름의 메서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 언어도 메인 메서드 메인 펑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발음할 때 그냥 메서드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제 얘는 이제 어디에 들어 있냐면 자 패키지 뭐 요거는 그냥 설치를 뭐 해도 되고요 자 요거는 닫고 자 패키지 어느 패키지에 들어 있냐면 메인이란 이름의 패키지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패키지라는 거는 코드 또는 소스에 대한 모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메인이란 이름의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메인이란 이름의 패키지 안에 이제 이제 추가된 코드에서 이제 펑크라는 이름의 키워드 펑션의 약자겠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메서드에서는 이제 프린트 이제 일반적으로 프린트 라인이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화면에 뭐 이제 안녕하세요 하튼 명령어를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으면 되는데요 콘솔 창으로 가도 되고요 통합터미널 컨트롤 백틱 기호를 사용해서 통합터미널을 열고요 클리어 스크린 그 다음에 고 런 이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hello.go.go 파일을 요청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아 hello가 아니죠 hello.go가 아니라 hello.world.go라고 얘를 이제 이 hello.world.go 파일을 진행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화면에 안녕하세요.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코드 모양이 그 고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코드고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고 이제 고에는 이제 패키지 중에서는 임포트란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임포트 안에는 어 포맷 이제 큰 답을 사용해서 일단은 뭐 이제 포맷의 약제에서 fmt 라는 이름에 어 이제 아 잠깐만요 컨트롤 이제 fmt 라는 이름에 뭐를 그 해 줄 수가 있다 그 이제 패키지를 추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듈을 추가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 이런 이제 프린트 라인 같은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학습을 위한 명령어예요 현업을 위한 명령어가 아니라 현업에서 무엇인가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이제 명령어는 fmt 라는 이름의 포맷에 점 찍어보면 여기에 보면 프린트 라인 같은 명령어가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처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프린트 라인 이제 제 데모 보여드릴 때 이제 포맷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포맷 패키지 포맷 모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포맷 안에는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는 여기 얘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화면에만 출력할 때는 프린트 라인만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fmt 사용했을 때 프린트에 p자 첫자 데모 자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백 틱 눌러서 다시 한번 위쪽 화살표 누르고 엔터 쳐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요번에는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습니다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백 틱 다시 한번 요청하면 터미널 보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제 다시 닫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거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게 고언어 고랭의 가장 기본적인 헬로 월드 예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고요 즉 고 컴파일러 고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디터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셔도 되겠고 또는 아톰을 사용해도 되겠고 또는 노트패드를 사용해도 되겠고 기타 여러가지 에디터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진행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코드를 타이핑하고 실행하는데 타이핑할 때 화면에 뭔가를 출력시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프린트 라인과 같은 명령을 통해서 화면에 어떤 값을 출력시켜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러한 이제 명령어들 이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죠 이제 화면에 출력하고 화면으로부터 값을 입력받고 하는 입출력 기능 입력과 출력 프로그래밍 언어는 입력, 처리, 출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받아서 그 값을 화면에 출력한다 이렇게 프린트한다 했을 때 프린트 관련된 명령어, 인풋 관련된 명령어를 FMT 안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MT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프린트 라인과 같은 이제 명령어를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FMT.프린트 라인을 사용하게 하려면 임포트 구문을 하나 더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 모양이 고언어의 기본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점 찍었을 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예 안 나오는 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안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해 주신다라고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도구에서는 어떤 확장 기능들이 있어요 확장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 기능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에디터에서 좀 더 도움을 주는 기능들을 제공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인텔리센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학습자 레벨에서 그냥 타이핑 레벨로 가시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러한 이제 편리한 기능들은 차차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헬로 월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 코드 안에다가 프린트 라인 프린트 ln 또는 포맷에 fmt.println 같은 명령어 키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화면에 어떤 값을 출력을 한번 시켜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컨트롤백틱 위쪽 화살표 엔터 쳐서 실행 결과 화면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구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이번 시간에 예제를 만들어 보고 실행을 시켜 보았습니다